여러분들께서 추천하셨던 맛집을 저도 안하고 와우와우 나 훈남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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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하노이의 이틀차 아침입니다 오늘 편집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픈거야 어 반말이야 응 지금 일단 나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얼마야? 곰자 포크 누굴 롤 스프링롤 곰자 응 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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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상 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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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원 특히 이게 5,000원이야 지금 이게 5,000원 한 사람 이거 딱 맛있어 상상하지 못한 맛인걸? 그래? 빵빵 요게 베트남이지 아 그래 그치? 잡사보겠습니다 진짜 미쳐 굉장히 달콤하면서 따뜻하고 시큼한 그 맛 새콤달콤하면서 약간 그 진한 육수의 맛도 느껴지면서 뭐야? 야 이거 스프링롤 음 음 좋아 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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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태국의 편의점 아니 태국이랜다 뭐냐? 여기 어디지? 베트남의 편의점 오 멋지 멋지 와 패션프루치야 심지어 이거 먹어야지 패션프루치야 또 마취 섞어도 되나? 이거 섞다가 죽빵 맞네 와 와 욕심 좀 부리지 말아 오 오 이런거 있네 오 오 오 오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? 이거나 먹어볼까? 꿈빵? 닭다리 몇 마리인가? 2,900원 1,800원 그리고 이? 프레시밀 커피 오 이게 뭐야? 닭다리 막 작고 삐약삐약이야? 오 뭐야 뭐 이렇게 담담하라? 이게 뭐야 왜 꽉 안 채워져 아휴 또 먹어 이거 무슨 먹방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있지 아니 아니지 이게 뭐야 올바래 편의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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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나는데? 와 대박 맛있지? 아우 그딴 표정 지을거면은 빼서 먹고 과일 반응하지마 구워버리기 전에 구워봐 왜 그래? 와 치킨 오 커피 괜찮네 약간 더이사냥 녹인 맛 오 진짜 짜다 내가 이걸 늑거리 먹어서 먹지마? 안줄건데? 빡치니까 이제 극단 소리 하는거 아니야 난 그 선을 지켜 너의 그 반응에선 까탄스러움을 내가 소용할 수 있는데 어? 왜? 내가 반응 안하면 돼 난 관심 없네 니가 반응하는지 나만 맛있으면 되거든 맛없으면 반응하지마 나는 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설명하는 의무가 있어 너무? 맛있다 일단 여러분 이제 편집모드 맥주하면서 편집을 할거란다 근데 맥주이 맞어? 오 잡았어 다른거 야 밥먹으러 가야돼 이제 늦었어 문 닫을거 같아 10시네 빨리 아이고 아 아 왜이래 웃었어? 왜 웃어?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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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었어? 아 쌀북수 먹자 아 난 쌀북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어때? 있어? 먹자 좋다 3 일단은 플레인으로 한 번 먹어보자 와 이 면 봐 우아 미쳤어 춥구요 너무 맛있는 갈비탕 찍어먹는 건가? 뜨거울 것 같아 육수 갈비탕 보다는 닭곰탕 같아 막 뒤집어지진 않나 보네 너무 맛있는데 한국이랑 좀 다르다 되게 깔끔한 닭국물에 이제 얘네를 첨가해봐 더 맛있어져 오 개 망개 오늘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고 이제 나왔는데 시간이 2시 반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나가서 밥도 먹고 내일 저희가 사파라는 베트남 북부지역 업클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도 예약해야 되고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맛집도 있어 오늘 할게 매우 많다 아 그리고 나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오 여기 머리 자르신다 여기서 잘라 여기서 밀어 이건 그냥 남편분 해주시는 거 아니야? 그런건가? 아 안녕 안녕 멍멍아 아 따사로아 진짜 좋다 건조하게 따뜻하니까 헬로 제가 사파에서 가야 할거에요 사파에 가야 할거에요? 내일? 내일?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가야 할거에요 여기에서 7시 18시 30분 오 예예예 네 이렇게 예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야 이제 호텔을 해야 돼 사파 호텔을 어구 이제 밥 먹으면서 천천히 하면 돼 산넘어 산이야 야 넘으면 되지 산넘어 산이면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셨던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완구거리야 인형 왜왜왜왜 망치보고 놀랬어 망치보고 놀란 말씀 새가슴이여라 아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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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깁니다 오 사람 많다 이거 이거 먹을래? 물로 그냥 먹으면 좋지 응 양이 되게 많다 푸짐하다 엄청 빨리 한다 바로 고기랑 이것도 다 진볶은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? 약간 문자 느낌 날 것 같아 어깨 도전해 고기가 완전히 불고기다 소불고기 같은 맛이야 문자 스타일이네 근데 이거 매우면 더 맛있겠다 엄청나게 자극적이지는 않는데 한 번씩 계속 생각날 맛 간장 같은 맛 이거 매운 거다 맛있다 살짝 해가지고 고기의 고기 고기의 담백함 면의 어떤 부드러운 쫄깃함 어때 너니까 소스는? 미쳐 미쳐 고기의 담백함 국물 자박한 불고기에 고추장 풀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알아? 고기의 담백함 으흠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불고기 국물에 고추장 풀어서 먹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세 그릇 싹 가는데 음 음 음 음~~ 음~~ 응? 소시지 같아 뭐지? 어? 어? 향! 호불호 많이 있을 향이야 음~~ 그치? 고기 향이 딱 뽀랑뽀랑한 나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다신 안 먹을 거 같아 아 그래요? 응 괜찮은데? 모르게 이것도 헤쳐나가야 돼 난 몰라 양쪽이야 언제나 이렇게 시련이 있기 마련이란다 여기가 난간이란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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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심장 쫄깃쫄깃하네 짠 왜 이렇게 이뻐? 이쁘지? 감탄을 금치 못하시네 들어가자 와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이쁘다 여기 이쁘지? 들어봐 올라오는데? 오훈이야 오훈 오훈이 뭐야? 오늘의 훈남 나 훈남이야 나도 오훈할래 너는 안돼 너는 커피 나오면 해 안녕 어 이게 내꺼네 의사 어떻게하는거야 이런거? 야 너 잘하잖아 왜이래 옷 빼고 어 좋다 아주 좋다 어 자연스러운 웃음 좋다 잘한다 와 너 진짜 나 코코넛도 안좋아하고 커피도 안좋아하잖아 근데 코코넛 커피는 왜 맛있냐 본카페는 달잖아 달아서 맛있긴 한데 얘네는 안달해 우유가 녹으니까 점점 점 아무 맛도 안난다 시간대로 변하는 그 맛도 매력인거야 어쩜 그렇게 다 긍정적이니 아니 좋아서 배울 점이 많아 배워 그럼 배우고 있어 나 이제 잔소리 안할거야 나 그리고 너꺼에 대해서 평가 안할거야 내가 버릇이 없었네 뭐가 너무 많은데? 잠에서 모기약을 좀 사자 몰린거 이건 금방 사라질거 같긴 한데 모기는 금방 사라져 당연한 소리를 한다 이거야 당연히 없어지지 그럼 뭐 평생 가겠니? 먼지 날리기 옆에서 뒷자루질을 하고 있어 이런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좋아지질 않네 이거 빨아봐요 꿀이 딱 아 싫어 아이 왜 꿀이 나오겠니? 아니 난 지금 내일 숙소가 예약되지 않은 것과 야 오늘 아침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아무튼 그 사파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매우 불안이야 매굴 매굴 오늘 하면 돼 그래 하면 되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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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여기 진짜 가는거 아니겠지? 여기? 뭔가 되게 깨끗해 우와 여기 너무 이쁘다 아ратcom 어머 여기 카페가 예쁜데가 많네 아 깜짝이야! 안녕 귀여운 두균이 아 여까봐 dotted that round ㅜㅜㅜ 줄비 너무 귀엽다 오우~! 그러네 녹놈이 아름다운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는 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볼래? 그럴까? 그만먹을까? 왜 맨날 먹어서?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바로바로 구워지게 된다 먹어보자 원 앤 포테이토 씹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려 딱딱해서 이게 포테이토만 있는 게 아닌데? 정말 맛있네 이거 이게 더 맛있네 아 능원 능원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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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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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는 거리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 막 K-POP 춤추고 그럴텐데 보고싶다 너가 춰 너가 추면 되잖아 안무를 몰라 그냥 궁뎅이에 냅둘들어봐 너 다 흔들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유원지가 됐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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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평화롭죠?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뭔데? 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팔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어 체험도 하고 우와 대박이다 진짜 별건 없는데 대힐링이다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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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잘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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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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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섬세해 한국에서 맞는 것 같다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뾰족해졌어 이런 느낌의 토토도 반으로 뭔가 이 의자도 되게 좋다 어우 따뜻해 봐봐 오우 예뻐 분해난다 분해나 베트남 부자집 아들 같아 요렇게 요기 끝까지 저 뒤로 끝까지 한줄이 쫙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야 끝 끝 끝 오오오 그래 이런거지 야 시장은 오오오 안녕 와 되게 길다 그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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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길다 그래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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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방같은거 같아? 어 벌레야 와 왕벌레였어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? 제가 더 놀랐어요 오오 아 소름 돋자 아직까지 촉감이 느껴져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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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서 있는데 뭔데 뭔데 아 꼬치 아 꼬치 오오 야 쪼꼬치 어 야 쪼꼬치 다발이야 프로포즈하려나봐 500원 500원 먹어라 두개? 그래 오니까. 이거 맛있겠다 뭔데 저걸 저사람이 먹던데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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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500원 비싼 거 아니야? 몰라. 뭐 먹을래? 너 많은 거 먹어. 똑같아. 야 이거 먹고 싶어가봐. 아 빨리 골라. 아 이거 골라. 그니까 골르라고. 아 이거.. 이게 더 별로야? 아 엄청 맛있진 않은데? 냉동 제육볶음 먹는 맛이야. 야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돈다. 맥주 땡기지? 아니 밥도 땡겨. 아 쭈브 선 쭈브 선. 아 이제 4, 2, 3. 아. 3. 3? 3? 어. 뭐야 이거? 마 마리? 마 마리? 마 마리? 어 봐요 봐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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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같은 느낌이었지요? 웃어? 웃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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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조심해 여기 움직이지?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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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? 기름 넣어? 아니 그러고 이제 밥이랑... 고기랑 먹으면 되는건데? 아 기름을 안 넣고? 오우. 몰라. 소금 잘한거야? 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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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overlap. 상추까지 있으니까 더 프레쉬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저 표정 뭐야? 너무 행복한 표정인데? 행복해? 고기를 올려서 위에 가지를 올려서 아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맛있네 향이 많아 따르릉 따르릉 피카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인형 같다니 오 간다 안돼 아 너 부러면 근데 사람이 그게 아닌데 이게 올라아 짜증내어 짜증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